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군의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데 따른 선거구 조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이 깜깜히 선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군의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고 나서 첫 국회의원 선거를 내년 4월 치릅니다. 군의군 인구는 2만 3천여 명으로 국회의원 1명을 뽑을 수 있는 단독 선거구가 되지 못해 대구의 다른 지역과 합쳐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붙은 곳은 대구, 동구, 을이지만 팔공산이 가로막고 있고 위치가 붙어 있지 않지만 같은 생활권으로는 북구, 을과 묶입니다. 그런데 두 선택지의 결과는 판이합니다. 동구, 을과 묶으면 국회의원 1명 뽑는데 북구, 을과 묶으면 인구가 25만 천여 명을 넘어서 2명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의가 빠진 경북 지역 선거구 획정도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군의와 묶여있던 의성, 청송, 영덕의 인구가 모자라 단일 선거구가 될 수 없어 안동과 묶인 예천군을 떼어내 묶거나 울진군을 떼어붙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편의상 지리적으로 붙은 지역을 묶지 말고 깊은 논의를 거쳐 생활권이나 방송 권역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천하고 청도는 생활권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3개를 같이 묶어서 경산, 영천, 청도, 갑, 경산, 영천, 청도, 을 이런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국에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지역은 30곳. 선거 전 1년이라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이미 훌쩍 넘었고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정하는 선거제도 개편 합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석수 변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현행 의석수대로 253대 47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정해지면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 작업이 진행될 거예요. 여야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2일 전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하려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 안에 마무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도 선거 39일 앞두고 가까스로 선거구를 획정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유권자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다가오는 총선도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